우리가 어떤 일들을 겪을 때마다 실전에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한 것이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. 무슨 일만 있으면 너 그거 해봤어? 이거면 끝이에요. 이제는 뭔가를 많이 알고 훌륭히 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저런 경험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시대가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는 힘든 일을 겪으시더라도 아 오늘 나에게 새로운 경험이 하나가 추가됐구나 라고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